이번 시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브릭들을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서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브릭끼리 서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룹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걸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자주 제어해야 되는 자주 조작해야 되는 브릭들이 이 중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제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바퀴와 이 바퀴를 지지하는 휠이라고 하는 이것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퀴와 이 본체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 이것 세 가지의 브릭을 우리가 세 개를 선택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룹화를 시켜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그룹스라고 하는 것의 기능입니다.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Create a group from selectio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건 뭐냐면 선택한 브릭들, 지금 제가 선택했잖아요. 이것들을 그룹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브릭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다른 작업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는 그룹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것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전에 선택해놓은 세 개의 브릭들이 동시에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바퀴를 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것도 제가 이 바퀴의 그룹에 소속시키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브릭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dd Selection to Group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저거는 지금 선택한 브릭을 이 그룹의 일원으로 추가한다, 멤버로 추가한다라는 뜻입니다.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브릭이 이 바퀴의 그룹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바퀴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가한 이렇게 생긴 브릭이 한꺼번에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제외하고 싶으면 선택하고 이것을 클릭하면 얘는 그룹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잘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를 더 해보면 자, 여기 뒤에 있는 이거 모터입니다. 이 모터를 제가 모터 세 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클릭하고 또 다른 것을 동시에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가 붙죠? 이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개가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제가 Create Group From Selection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모터만이 그룹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위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컨트롤러와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선들 있잖아요. 자, 이것들을 선택하고 자, 자, 이 빔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했죠? 자, 지금 여러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빔들만 이 컨트롤러를 지탱하고 있는 이 빔들만 제가 별도로 선택을 하고 밑에 있는 크리에이터 서브 그룹 프롬 셀렉션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그룹 안에서 여기에 있는 이 컨트롤러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빔들만을 하위 그룹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뭐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기능이라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그룹들을 여러분이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자세히 보고 싶거나 더 많이 보고 싶거나에 따라서 확대 축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룹을 여러분이 지정하는 기능은 이렇게 여러 개의 그룹을 지정을 하잖아요. 여러 개의 항목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윈도우 사용자면 컨트롤 G키를 누르시거나 OSX 사용자라면 커맨드 G키를 누르시면 단축키로도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런 기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고가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기능이 아주 중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룹을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